네. 아 연재아씨 도착했어요? 나 연습실이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해주세요. 네. 감독님. 언제 오셨어요? 방금이요. 아 우리 주연 배우 얘기 들었어요? 연습실 같이 쓴다고. 네. 방금 팀장님한테. 연습실도 둘러볼 겸 여기로 오라고 있으니까 같이 인사하면 될 것 같은데. 아 네. 아 근데 팀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누구신지. 안녕하세요 감독님. 어서 와요. 아 재아 오빠. 오랜만이다 한성아. 잘 지냈어? 오빠. 이게 얼마 만이야. 오빠가 동훈이었어? 핫한 스타가? 왜? 뭐 실망이라도 했어? 내가 동훈이라니까?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동훈일 줄은 정말. 두 분. 아는 사이입니까? 네. 우리가 좀 오래된 사이죠. 사곡처럼 진한 관계입니다. 이 오빠 농담 여전하네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연기 연습을 한단 말이지.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렌다. 옛날 생각 좀 나겠어. 참.